강태는 자신이 고문형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고문형을 밀어내죠. 자신의 스스로를 억누르면서까지 평생을 아픈 형을 돌보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강태에게 있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만드는 일. 사랑을 한다는 건 너무나 벅차고 겁나는 일이겠죠. 고문형의 집에 상주하며 사파를 그리는 계약을 한 형 문상태. 문강태는 형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는데 이런 형 문상태의 반응 직후 강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강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형에 대한 죄책감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마다 숨겨둔 요소가 있는데요. 소수 몇몇 찾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문강태가 형에 대해 형밖에 없다고 하는 장면과 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자신이 없는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강태의 장면에 몇 번씩 문강태를 위선자라고 하는 고문형의 대사 장면이 들어갔죠. 제 영상 몇 개에서 그 장면마다 저는 1프레임 그러니까 30분의 1초 동안 제가 생각하는 문강태의 형 문상태에 대한 솔직한 감정에 대한 자막을 넣었습니다. 그 자막은 문강태 너 사실 형 미워하잖아 였는데요. 지난 영상들에서 아주 길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니 뭐니 얘기를 하며 문강태가 위선자인 이유를 말했지만 사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문강태가 위선자인 이유는 문강태가 형 문상태에 대한 미움을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태의 상황에 누구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어린 시절 살인사건으로 인한 엄마의 사랑을 받을 기회의 영원한 박탈과 그런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형에 대한 미움 자기 인생에 문강태는 없고 직업조차 정신과 보호사를 택해야 했던 오직 형 문상태의 뒷바라지밖에 없는 삶 본인이 스스로가 가진 사실은 마음속 깊이 형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문상태에 대한 미움이 그 진심이 존재한다는데 문강태는 분명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일 겁니다. 그런 마음을 분명 가지고 있는 자신을 문강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문강태는 그를 인정하기 싫어 자신의 삶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오직 형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죠. 이 역시 겁 많은 동생의 도망이고 위선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형에 대해 이 일로 강태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맞습니다. 형을 너무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오히려 그의 삶을 억압하고 있었던 건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거죠. 강태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형을 억누르고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형에게 그대로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때 고문형은 형에게 처참하게 당한 문강태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역시 위선을 버리라는 고문형의 일관된 태도죠.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형을 놔준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면으로 반하는 생각.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강태는 한 번도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입니다. 항상 집착스러울 정도로 착하고 바른 모습만 보여준 문강태가 자신의 불쾌하고 또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이번 6화에서 주리 엄마 역시 문강태에게 형을 놓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합니다. 아마도 문강태는 고문형의 도움으로 형을 점차 놓아주게 되면서 문강태 자신 역시 형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솔직한 감정과 욕망의 표출로부터 비롯될 것이고 그는 곧 자신이 좋아했던 아이 고문형에 대한 솔직한 감정의 표현으로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이번 6화에서는 문강태와 고문형의 어린 시절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때 미워하는 형 문상태를 그냥 두고 가는 문강태의 모습을 보고 미소짓는 어린 고문형의 모습 그리고 다시 돌아와 형을 구하는 문상태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고문형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에게 고문형이 어린 시절부터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이어서 고문형은 물에 빠진 문강태를 도와줄지 말지를 꽃잎을 하나씩 떼면서 결정하는데 이때 보면 결국 마지막에 고문형이 뗀 꽃잎은 말가의 꽃잎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고문형은 물에 빠진 문강태를 살려주는 선택을 하죠. 이는 곧 어린 고문형이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문강태가 고문형을 만나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천천히 표출해내게 되듯이 고문형 역시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강태를 만나 서서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천천히 변화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문강태가 고문형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이 두 사람의 관계 진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했죠. 고문형이 자신이 좋아한 그 여자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걸 인정한 것은 결국 고문형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게 된 것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이상인 대표가 고문형에게 자신이 남자였다고 하자 분노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또한 강태가 고문형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착하고 바른 모습만 보여주는 강태가 반말을 하는 모습은 그가 점차 위선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감정 특히나 고문형에 대해서는 솔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자 이번 6화에서 고문형에게 자신이 엄마라고 말하는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 혹시 못 느끼셨나요? 고문형은 자신이 엄마라는 이 환자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문광태의 과거 회상에 나온 고문형의 모습은 누가 봐도 10살 이상의 어린이였죠.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문광태와 고문형의 아역배우들의 나이가 12살인 걸로 보면 이 당시 이들의 나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직후 고문형의 엄마 도이즈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나이대라면 어린 시절 본 엄마의 얼굴을 기억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생판 남이 와서 자신이 엄마라고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엄마일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되묻는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를 통해 내세울 수 있는 건 어쩌면 고문형은 엄마의 얼굴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같은 주인공 문광태도 과거를 회상할 때 엄마의 얼굴을 분명 똑똑히 떠올립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의 주인공 고문형은 과거를 회상할 때 분명 엄마가 등장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는 고문형이 엄마에 관한 추억은 분명 있지만 엄마의 얼굴에 대한 기억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고문형이 엄마 도이제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없는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고문형이 엄마의 얼굴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어린 시절 엄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억 못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고문형이 엄마 도이제은 유명 작가였습니다. 그런 유명 작가라면 가족사진뿐만 아니라 어디 언론사에도 얼굴 사진 하나쯤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문형이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가족사진이나 어디 언론사에도 그런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어쩌면 도이제라는 인물은 가상의 작가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이 가설의 또 다른 근거는 이 작품이 정신질환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고 그 배경을 정신병원으로 한 작품이란 점입니다.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후 어떤 정신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저는 아마도 고문형의 아버지 고대완이 2인증 즉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던 환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해리성 인격장애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다른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아내를 잃은 고대완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으로 해리성 인격장애에 걸리게 되어 스스로가 아내의 흉내를 내며 글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고대완에게 아내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환상이 깨지지 않게 아이의 아내의 시신을 사람이 닿지 않은 곳에 자신이 지은 숲속의 성 지하에 숨겨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진 한 장 없는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 작가 컨셉도 사실 작가 도이제의 정체가 고대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실마리가 2화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려는 말은 제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복잡하게 여성 인권과 남성의 여성 혐오 그런 걸 떠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평론가가 일상적으로 그냥 말하는 것을 상정하고 따져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자 엄마 도이제는 추리소설의 왕이었다는 표현 저는 이 표현 굳이 요즘 젠더 감수성이니 뭐니 하는 세상이지만 보통 이 경우라면 이 대사를 한 캐릭터의 성격을 봤을 때 추리소설의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매끄러운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장에 이 도이제라는 캐릭터의 모티브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아가사 크리스티 역시 그 별칭이 추리소설의 여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작가 중에도 신간 발표되면 서미애 작가 역시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이렇게 우리 출판계에서도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고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굳이 추리소설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성을 깔보는 유형의 40대 남성 평론가 캐릭터가 하는 대사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이 추리소설의 왕이라는 대사는 어떤 의도가 있는 대사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서쪽마녀의 살인을 쓴 도이제의 정체가 해리성 인격장애를 가진 남자 고대환이라는 복선을 남기는 대사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고대환이 서쪽마녀의 살인을 쓴 저자라면 추리소설의 왕은 정확한 표현일 테니까요. 고대환은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죽은 역작 서쪽마녀의 살인은 반드시 완결을 내 두구두구 사람들에게 명작과 그 명작을 쓴 명작가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고 싶은 여몬의 작품이었을 겁니다. 하여 고대환은 푸른 수염이 그랬듯 아내의 시신을 지하에 숨겼고 자신은 아내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게끔 가장 완벽한 살인소설을 쓰기 위해 밤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점점 미쳐가며 자신이 작가 도이제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고 그 광기가 어린 딸 고문영에게도 미친 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고문영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집에 찾아온 문광태 역시 다시 못 오게끔 고문영을 다그친 건 역시 외부 사람들이 집에 오면 지하에 숨긴 도이제의 시신이 발각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었겠죠. 결국 지하방에 문을 연 고문영은 끔찍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발견한 고문영을 고대환은 죽이려 한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차마 딸을 죽일 수 없었던 고대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 미쳐버리고 그렇게 고대환이 미치자 작가 도이제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정신병원에 밤마다 노래를 부르고 고대환의 목을 졸은 귀신의 정체 그것은 바로 고대환의 또 다른 인격인 해리성 인격장애로 만들어진 작가 도이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5화에서 친구 제수와 함께 고문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강태 그때 제수는 고문영과 절대 엮이면 안 될 것을 강조하면서 강태의 상처입은 손을 강태에게 다시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 이거 보고 늘 명심하란 말이야 이때 시청자들도 클로즈업된 강태의 손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상처는 1화에서 고문영이 휘두른 칼을 강태가 잡으면서 생긴 상처였죠. 강태에게 있어 굉장히 날카롭고 강렬한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강태의 손바닥을 잘 보면 손금에 생명선 바로 위에 위치한 선을 그대로 따라 칼이 들어가 깊은 흉터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금을 볼 때 이 선은 두뇌선이라고 하는데요. 지능과 기억력을 나타내는 손금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고문영이 낸 상처 강태는 이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만났던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고문영이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 발로 찾아가 똑똑히 고문영이 진짜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러 갔던 것이죠. 오래도록 강태가 잊고 있던 아이에 대한 기억이 천만함에 단번에 떠오른 것은 손금 중 기억력을 담당하는 두뇌선이 다름 아닌 고문영의 손에 의해 깊게 파인 것이 그 복선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의 상처 위에 있는 또 다른 손금을 보면 Y자 형태로 갈라져 있고 그 중 아래로 꺾인 갈래의 손금은 고문영에 의해 깊게 파인 두뇌선과 연결됩니다. 자 이렇듯 두뇌선 위에 있는 손금은 감정선이라 부르는 선인데 그 명칭 그대로 감정선은 그 사람의 감정의 깊이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강태의 감정선을 보면 그 선이 검지손가락 아래까지 뻗어있죠. 이 길이가 길수록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손금으로 보는데요. 강태의 이 감정선의 길이는 일반적인 보통의 평범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면 강태와 같이 감정선이 중간에 나눠져 두뇌선과 합쳐진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는 이중감정선이라 하여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의 손금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를 드라마 속 강태의 경우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강태의 감정선의 중간에서 갈라져 나와 두뇌선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감정선은 의도적으로 강태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모두 억누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형의 칼은 바로 이 두뇌선과 연결된 갈라진 감정선에까지 깊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부터 쭉 강태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는 착한 아이 중후군을 가진 채 어른이 된 아이라 했죠. 그런 강태에게 갈라져 나온 또 하나의 억압된 자아를 상징하는 감정선의 끝에 칼자국이 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는 고문형과의 날카롭고 강렬한 재회로부터 문강태가 평생 억누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세워나와 마침내 터져버릴 것을 미리 암시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손금은 배우 김수현 본인의 손금일텐데 앞서 언급한 문강태의 손금대로 이는 두뇌선과 연결된 이중감정선입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매우 잘 컨트롤하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로 이를 통해 돈을 매우 잘 벌 수 있는 사람의 손금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김수현씨에겐 배우가 천생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상처가 손금 위에 그어진 것이 연출적 의도일지 아닐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설명상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정신과 원장을 누구보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연출한 전적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칼이 지나간 상처가 정확히 손금 위에 위치한 것은 그저 우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사이코지만 괜찮아 6화와 5화의 얘기를 조금 풀어본 저의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